그분에게 들켜버리고 말한다고? 무슨 말이야? 에? 에? 이렇게 무너진다고? 아 완전 다르네 스토리 그 분이 그 이유가 지금,,, 내가 한 번의 말하는 거 пят나요? B! 맛있는 거 같아요 이 반죽은 다 pave는 거 같아 진짜! 왜 여기 알아간 거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이것만 왜 이렇게 고 Straw하지가? 이만큼 다 선생님이 다 됐지 아 아 그 다음에 마애 마이 너로도 다담어대 마치 가려은가 날다 오 마이도 요리 아 좋아 아이 아이안어 브러세요 스탑 큰 놈도 부가 얻는 게 내 몬 도움 으아 이 기타 e-y-y-o 못 꺾겠네 야 이러지마 남자만 오나 다른데 알아보세요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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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말 하지마. 난 선택단에는 안되냐. 난 둘 다 다 가지고 가야. 나는 당신을 토모라고 생각해. 친구라고? 눈물 회상치 또 나왔어. 예전에 내게 친구는 그저 하나의 단어, 그 이상 그 이상도 그의 아이도 아니었어. 그러나 너를 만나고 깨달았어. 소중한 것은 그 단어가 지닌 의미라는 걸.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급다큐. 네가 사스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그럼, 안녕. 나루토. 카카시 선파이,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라도, 먼저 사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쿠라에는, 제가 지금, 제가. 제가. 나는,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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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원도 결국 같이 가잖아 그치? 아 키바 보고 도와달라는게 이거였어? 사스케 냄새 맡아달라는거였어? 아 사스케 냄새 맡아달라는거였어? 갑시다! 사스케야 제외하기 이대로 앞서가는 사스케가 사스케는 이제 범죄자다 용서 못해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 안남았어 역시 긴장되는데요 다들 잠깐 멈춰봐 왜그래 사이 사쿠라 너 혼자서 사스케와 결판을 내려놓은 속셈이지? 지금 손에 들고 있는거 그걸 써도 우리 잠들게 한 뒤에 말이야 방금 말한대로야 사쿠라는 처음부터 혼자서 사스케와 결판을 내려놓은 생각이야 어째서 혼자 싸우려한거야 우리 다같이 싸우기로 약속했잖아 너희들은 그릇이 안되 나라는 가방을 업을 그릇이 안되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랑 같이 갈수 없는거야 니게 한 것들아 어허 이거 한판 묻겠네 어떻게 해서라도 멈출 생각인가 보구만 어떻게 해서라도 멈출 생각인가 보구만 사이 니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내가 사쿠라네? 사이가 아니었네? 사쿠라 개쎄지 체력 게이지를 60% 이상 남긴다 오케이 이거 쉽습니다 찍어주고 찍어주고 때려주고 일어나 찍어주고 일어나 일어나 잡아 일로와 찍어주고 날려주고 오이 한번 가 개같은거 막아? 니가 감히 나를 막어? 막어 막어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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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우와 이걸 막네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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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려 찍어 찍어 개같은거 찍어 개같은거 찍어 개같은거 찍어 개같은거 오 여자 아니야 부숴버려 그냥 뼈를 그냥 체력 체력 60% 남는거는 보너스도 아니지 이거 너무 쉽지 이거는 남쿠라샤 아 아이 그만 찍어요 라니 시험 보는것도 아니고 아 많이 찍으셨나봐 시험 보실 때 어 아 떡볶이 찍어 먹고 싶다 이쑤치기로 떡볶이 찍어 먹고 싶다 이쑤치기로 떡볶이 찍어 먹고 싶다 미안해 얘들아 역시 사스켓을 나 혼자 쓰러뜨려야겠어 이럴거면 왜 싸웠어 왜 으아하 설마 키바와리가야 아 키바와리가 아니라 키바와 리구나 키바와리가 무슨 일본 단어인지 알았네 결국 저렇게 당할거면서 왜 싸워 오랜만이고 단조 우치하 사건 이후인가 마다라인가 느긋하게 이야기 생각조차 없는건가 이 이야기라면 널 잡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과연 마다라 얜의 능력은 미치세 조심해라 얘들아 두명 그냥 되겠어? 사스케가 이 앞에 있어 거의 다 갔네 이름은 우치하 사스케 뭐야 가면서 하나씩 나오는건가 대사가 또 사쿠라 사쿠라 아프다고 사쿠라 누구냐 널 그렇게 만든 녀석은 중2병이 성장하고 있네 중2병이 되가고 있어 중2병이 성장하고 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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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너와 너와 그런건 주님의 끝이 잘하군 너희들 내가 죽을때면 사스케 사스케는 내가 막아야된다 아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네 3D입니다 여행이 아니에요 자 이걸로 방해꾼은 사라졌다. 뭐야 두 명 그냥 시원하게 털린거야? 너무 쉽게 털렸다. 일부는 없나? 사스케가... 사스케.. 사스케...! 네가 사각돼있어. 마케코만하면 죽읍 아아... 자... 그럼... 봐봐, 사스케... 니네들이 내 형을 건드렸어? 대답해 대답해 자신이랑 묻고 있잖아 그 녀석은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타지 녀석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거냐 역시 너만은 특별했던 모양이고 사실이라는 거구나 자기 희생 그것이 닌자다 빛을 볼일도 없는 어둠의 공로자 그것이 닌자의 참모습이야 이타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닌자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이럴 거면 닌자를 뭐하러 해 나 같으면 저렇게 죽을 거면 내가 닌자 안해 나 그냥 먹고 살래 장사는 할래 나뭇잎 마을에서 나 나뭇잎 마을 닌자 안할 거야 이렇게 죽을 거면 뭐하러 해 그 이상 이타치를 입에 올리지만 내 병이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 지금부터 눈으로 하는 싸움을 말은 필요 없지 어 눈으로 하는 싸움 시작하는 거야? 조졌다 탄주가 근데 진짜 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사류난을 갖고 있어서 금수저 대전이라는 거야? 오우 야 야 오우 야 선타를 쳤? 에이아이가? 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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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냐마 기 죽여주면 아주 개가 쳐보네 가나아아아 아 지금 오이 바뀌었는데 아 까비 잡아잡아 잡기 잡아잡아 잡 잡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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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거 걸려들었어 그렇지이 와 월화천축쓸 때 되져버랏 되져랏 와 자막 이용한거 까지 야 들어와봐 아냐아냐 나 좀 더 패봐 됐어 지금이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각성가자 각성가자 간다아 스사노 염둔 가구주지 알았냐 내 절망은 너의 어둠조차도 집어삼킨다 와 대박이다 내 절망은 너의 어둠을 집어삼킨다 멘트 진짜아 어떻게 저런 멘트는 아니지 극혐이야 극혐 절망으로 어둠을 집어삼킨다 아 조졌다 어디 써먹을땐 없는데 조졌다 멘트 이럴 말도 안되는 이럴 말도 안되는 이것이 눈으로 말하는 싸움이다 무치아를 우습게 보지마 뭐 흥 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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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자기 희생을 부르짖던 네가 인지를 잡다니 내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니야 내 목숨은 곧 나뭇잎을 위해 닌자 세계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난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어 난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어 난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어 어떤 숱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돼 이 여자를 그걸 위한 희생이 아니라 이 여자를 그걸 위한 희생이 아니라 흥 살려줘 타스케 움직이지 마 칼이 그대로 있어 아니 엄지가 함께 형 무선한 놈 해치었어 흥 흥 크에에에아에에에에 söz 크에에 어떨까 카린 인진로 잡힐 정도라면 벌릴 도미는 전부터 꺼져 버러지룩 도망 줄수 있을거라 생각 하나 다뉬어 지금 닌자 세계를 위해 나무님을 위해 너희들을 결코 살려둘 수 없어 사상봉인 대한독립 반전 힐젠 아무리 쫓아가도 널 잡을 수가 없었어 너는 빛을 받는 나뭇잎으로 난 어둠 속의 뿌리 연아를 어떻게 생각하나 힐젠 단저도 참 뜻은데